지난 1년간 우리는 이 땅에 최전방을 샅샅이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이 땅에 최전방을 샅샅이 누비고 있습니다. 평소에 친구하고 말하듯이 저희하고 대화하듯이 그 정도 분위기가 좋아요. 지난번에 비자지사회 할 때 평소에 하는 말투. 버츠 형, 라면 하나에 이렇게도 행복할까요? 오, 좋았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이 땅에 최전방을 샅샅이 누비고 있습니다. 하얗게 섬을 뒤덮은 새들, 드디어 녀석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들어맞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잘생겼다고 해야 돼요? 이거 개그코드예요, 지금? 하... 잘생겼다고 봐주진 않는 모양입니다. 잘생겼다고 봐주진 않는 모양입니다. 잘생겼다고 봐주진 않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더 생생하고 더 좋은 정말 생태계랄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생겼다고 봐주진 않는 모양입니다. 고생한 것들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재미있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